또 영상이 좀 오랜만에 올라가는 느낌인데 이게 다 깊은 뜻이 있어서 이때쯤 올리는 거야 왜냐면은 아 뭐 물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그 아무래도 명절이다 보니까 가족들을 많이 만났을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조카가 됐든 사촌동생이 됐든 아니면 친척 어른들이 됐든 나를 굉장히 짜증나게 할 거라고 뭐 잔소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럴 때 이제 어디 화장실에라도 숨어서 지금 핸드폰으로 이걸 딱 보면은 그게 적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올린다는 아니고 사실 로아 그 레이드가 오늘 새벽에 끝났어 그나마 다행인 건 이게 연휴를 다 잡아먹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연휴에 아마 이제 뭐 귀경길 이런데 차에서 심심할 때 보라고 아마 영상 하나 정도 더 할 계획은 있거든 근데 내가 요새 게을러져 가지고 이거 뭐 누구나 다 처맞기 전까진 계획이 있으니까 이날의 와사비는 뭐 질감이나 맛이나 다 평타층 그러니까 매운맛 단맛 향 이런 게 다 너무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맛있지도 않고 너무 맛없지도 않고 뭐 셰프님한테 내가 와사비 좀 더 넣어주세요 뭐 이런 요청을 떨어 할 필요도 없고 거 먼저 나온 거 보고 나 딱 그것도 오지 그 상사병이 오지 스기타상 스기타상이 원래 항상 거의 처음에 흰살 생선 사시미 하나랑 뭐 폐류 사시미 이렇게 한 종 이렇게 주거든 그럴 때 뭐 이렇게 광어랑 가리비가 나올 때가 왕왕 있었어 가지고 바로 떠올라서 셰프님한테 얘기했더니 본인도 그게 약간 신성모독이 될까봐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 뭐 광어 같은 경우에 그 감칠맛이 스시 렌이나 뭐 이런 것처럼 엄청 진하진 않은데 그래도 코부지매가 좀 적당히 돼가지고 감칠맛이 어느 정도 있어서 괜찮았고 요새 뭐 가리비는 어디서나 내가 워낙 달고 맛있게 잘 먹어서 이것도 뭐 예외는 없었다 사실 처음에 준비할 때 비주얼 보고는 약간 약간 의심을 했는데 요새 가리비들은 웬만하면 다 괜찮더라고 뭐 이토도 언젠가부터 이 츄마미 구성이 되게 잘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이것도 거의 항상 나오는 거지 주치 간소스랑 버무려 놓은 거 안 그래도 그 구성에 대해서 내가 뭐 불만 얘기한 건 아니고 사실 워낙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뭐 불만을 가질 것까진 아니었는데 그냥 다른 얘기 하다가 그러니까 뭐 일본에 있는 스시 남바상 얘기까지 흘러가다가 이제 내가 아 맞다 이제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그 남바 한번 가서 레시피 훔쳐 오셔야 되는데 이랬더니 셰프님도 좀 구성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나봐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조만간 좀 구성 변화 좀 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어 그리고 이거 도아새우 이거 이거 새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미안한 얘기인데 이날따라 비주얼이 되게 이거 티몬이나 품바가 되게 좋아할 거 생기지 않았냐 영락없는 그 라이온킹에서 많이 본 것 같은 비주얼인데 맛도 비슷한지는 내가 알 수가 없네 내가 티몬이나 품바가 아니라서 그걸 안 먹어봤어 그 앞으로도 뭐 먹어볼 생각은 안 들더라고 그 스시이토에서 항상 되게 비주얼로 되게 입맛이 도는 게 요거 나올 때 이 고등어 껍질 쪽 살짝 구워서 나와가지고 이거 준비할 때가 항상 그 생각이 드는데 저게 뭐 워낙 통통하기도 하고 그 사이즈도 조금 실한 편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뭐 저거 썰 때 나는 냄새나 그리고 저 껍질 밑에 지방층 같은 게 보인단 말이야 그것만으로도 워낙 윗꼴이라서 이거 준비하는 거를 한번 찍어봤고 그리고 이걸 또 워낙 되게 두툼하게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다 보니까 되게 먹음직스러워요 그리고 그 위에 끼얹어 놓은 소스에 달걀 노른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거랑 되게 비슷해 고깃집에서 먹는 양념고기 특히 뭐 일본에서 야끼니국집 가면은 그 달걀 이렇게 밥 위에 올려가지고 그거랑 양념 된 고기랑 이렇게 싸먹을 때 그 맛 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게 유독 더 침이 많이 고여 근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사로 딱 찍어봤을 때 아까 내가 왜 껍질 밑에 지방층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선 그것도 피하지방이지 근데 그게 날씨가 추울수록 더 많이 쪄있을 줄 알았는데 좀 얇아졌더라고 예전보다 이게 얇아지면은 뭐 단맛이 덜한 것도 덜한 건데 일단 식감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 원래 지방 같은 경우에 좀 더 꼬돌꼬돌한 그런 식감이 돌기 때문에 이게 평소보다는 그 점에서 아쉽더라고 오히려 단맛에서는 비주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아쉽지가 않았고 이 북방조개 굽기에 좀 개선이 있더라고 지난번에 좀 너무 빡세게 구워가지고 질감이 조금 별로였다 그랬는데 이번엔 좀 촉촉하게 야들야들하게 잘 구워냈고 그리고 문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토가 좀 스타일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 예전에는 그냥 별거 없는 문어였다가 남바 스타일의 그 솜사탕 같은 문어였다가 이번엔 또 조림 같은 그 약간 달달한 소스만 느껴지는 쭉쭉 찢어지는 그런 질감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어였고 달걀찜도 참 많이 안 바뀌는데 달걀찜의 형태에서 예전에 스기타에서 먹은 그 키메다이 올라간 달걀찜이 아닌 이상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바꾼다고 이거보다 나을까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스시 이토를 좀 자주 가는 입장에서 워낙 잘 안 바뀌는 이 츠마미 구성이 질리는 맛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이거 바꾼다고 이거보다 나은 게 나을까 싶은 것들도 좀 너무 많은 거지 워낙 맛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이 전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식감이 조금 달라졌더라고 훨씬 부드러워졌길래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했더니 조리법을 살짝만 바꿔보셨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언젠가부턴가 이 스시 이토의 저 개우소스 전복 내장소스가 엄청 묽은 타입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밥을 말아먹게 되는데 이거는 뭐 국밥이 아니라 약간 비주얼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그 보말죽! 보말죽이 생각나더라고 물론 그 쌀알 질감은 죽이랑은 많이 차이가 나지 오히려 이거는 인도 커리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그 흩날리는 바스마티 쌀을 막 커리에 적셔서 먹는 느낌 요게 저 내장소스가 꽤나 단맛이 나기 때문에 강렬한 이토샬이랑 또 되게 잘 어울리는 편이야 이거랑 조금 비슷하지 어떻게 보면 약간 폭력적인 맛이 요 아귀 간 자체가 굉장히 달콤하고 고소하고 그 위에 올라간 저 식초 소스도 되게 새콤하고 아 여기는 이날 더해줬던 그 한치도 되게 잘 어울렸다 암튼 그 굉장히 새콤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좀 폭력적이야 그리고 살짝 끄슬린 파를 올려서 그 굴짬뽕 같은 맛이 난다던 그 스위모노가 나오면은 이제 니기리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토의 니기리 초점하면 원래 전갱이가 초심이지 근데 이게 비주얼이 되게 지방이 없고 좀 드라이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거 아 또 이거 맛 뭐 비리고 이런 거 아냐 했는데 어 생각보단 단맛도 좋고 뒷맛도 깔끔하더라 요 참치 대뱃살도 되게 비주얼로는 옛날에 회전초밥집이나 수사집에서 이렇게 두껍게 썰어 나오면은 약간 해동이 덜 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지방층이 보이면서 두껍고 입으로 씹으면은 아삭한 거 아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진 않았지 그 뭐 엄청 맛있진 않았는데 당연히 근데 나쁘진 않았어 그리고 이토에서 카스고도 조금 오랜만에 먹는 느낌인데 예전에 이제 그 김성목 셰프님이랑 스시 남바에 갔을 때 그때 이제 남바는 이 카스고를 수지매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맛이나 새콤한 맛 요런게 좀 부족한데 아 난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 다행히 이제 셰프님이 남바에서 일하면서 그거는 좀 배제를 하고 오셨네 이거 새콤달콤하니 맛있더라고 촉촉하고 방어는 지난번에 내가 방어 이토에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걸 살짝 기댔는데 뭐 그런 맛이 나진 않았고 다행히 도미 뱃살은 그래도 질감이 너무 그 단단해가지고 밸런스를 망치지 않는 그리고 단맛도 적당히 있고 지방도 꽤나 있어서 괜찮은 도미였고 요새 조금 슬픈게 어디를 가나 이 우니가 썩 맛있지가 않아요 이게 뭐 지난번에 가격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적조현상 때문에 가격만 높아진게 아니라 뭐 맛도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더 맛있는 거는 더 비싸지고 더 비싼 거는 이제 다른 데로 갔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하게 되는 우니들이 뭐 내가 이것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최근에 더 비싼 다른 스시아에서 먹은 우니들도 맛이 조금 떨어지더라고 약간 쓴맛이 많이 나 아 그리고 내가 뭐 샤리에 대해서 따로 코멘트를 안 했는데 이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초반에는 샤리가 뭐 겉에도 되게 매끈하고 그러니까 질감도 되게 좋고 그 씹었을 때에도 쌀알 되게 단단해서 그 식감도 좋았는데 몇 점? 한 두어 점 정도에서 쌀알 몇 알이 약간 설익은 느낌이 들더라고 내가 아무리 꼬두밥을 좋아하고 드라이한 쌀알을 좋아한다고 해도 약간 설익은 거는 에바지 그 설 끝나고 올라오는 길에 휴게소 들러서 다들 이 호두과자 하나씩 사 먹으라고 이거 구워낸 대구 정손데 이거 주시면서 셰프님이 이거 엄청 뜨거우니까 속이 엄청나게 뜨거우니까 한 입에 먹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뭐 속이 뜨거운 음식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붕어빵 그러니까 일본에서 타이약기가 이제 갓 구워서 나오면 개뜨겁거든 그 앙금이 어 뭐 개소리 그만하라고? 오케이 아무튼 요 시라꼬는 내가 원래 구워서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껍질 쫄깃쫄깃해져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맛있었고 참치 같은 경우에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어? 나 이거 단새우 뭔가 되게 오랜만에 먹는 느낌인데 그리고 내가 단새우를 그닥 좋아하진 않잖아 근데 이렇게 막 알이 많이 묻어 있으면은 살짝 그 새콤한 맛이 나요 시큼하다 그래야 되는지 아무튼 산미가 더해지는데 그게 그 뒤에 꿉꿉한 맛을 좀 가리는데 도움을 주는 거 같아 새콤달콤한 게 뭔가 자몽 같은 뉘앙스? 그리고 요 학꽁치는 웬만하면 내가 설명을 잘 안하잖아 이게 항상 별다른 맛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스시이토 같은 경우에는 니기리 다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얘가 웬만큼 두께가 받쳐주질 않으면은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맛의 밸런스도 그렇고 식감 밸런스도 그렇고 근데 다행히도 이날의 사유리는 애가 많이 뚱뚱하더라고 파오우야 그 덕에 이제 이가 싹 하고 들어가는 그 질감 있잖아요 그 뭐랑 비슷하냐면은 좀 단단한 양갱 일본의 뭐 토라야 같은 데서 선물로 사다 주면은 그거 이렇게 까먹어 보면 약간 단단해서 이가 싹 들어가는 그 식감이 있거든 그런 식감도 너무 좋고 뭐 다시마의 쓴맛 같은 게 거슬리지도 않고 적당하게 뭐 엄청나게 뚜렷한 건 아니지만 감칠맛도 조금 올라와 있고 요 고등어가 아까 비주얼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맛이 괜찮았다 그랬는데 니기리 로 먹으니까 확실히 평소보다 조금 떨어지더라고 아까 츄마미로 먹을 때는 그 계란 노른자가 들어간 소스가 확실히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거 같아 이것도 내가 그 미안하고 고마워하는 생선이 들어가 있어요 대구 튀긴 게 들어가 있는데 내가 요새 나는 솔로를 되게 몰아보고 있거든 근데 거의 보면은 약간 이건 꼭 빌런이 아니라 뭔가 주변에서 저 사람 공개적으로 놀림값 만들려고 내보낸 게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지인들이 공개 처형을 원한 건지 아무튼 좀 능욕을 당하는 거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날 이거를 셰프님이 나한테 주시면서 대구입니다 하고 옆에 이랑한테 주면서 부산입니다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와 진짜 셰프님이 지금 결혼만 안 했으면 나는 솔로 한번 나가서 능욕 한번 제대로 당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스시이토가 다른 스시아랑 순서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원래 같으면 뒷부분에 뭐 운이랑 청어 나오고 장어 나오고 끝나야 되는데 운이는 한참 전에 나왔고 청어는 뭐 이날은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장국이 나오고서야 아 이제 코스가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구성이 요즘에 워낙 다채로운 곳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랑 비교해서 스시이토의 뭐 니길이든 츠마미든 구성이 엄청나게 다채롭진 않은데 막상 이 코스 후반부에 오면은 하나하나가 양이 많아서 그런지 배가 진짜 터질 것 같아 근데 이날은 이게 첫 끼였기 때문에 디너였지만 첫 끼라서 내가 뭐 꾸역꾸역이 디저트까지 다 해치웠다 가격은 디너우마카세 인당 20만원 뭐 스시이토가 뭐 오픈한지 그렇게 뭐 엄청나게 오래된 곳은 아니라서 이런 말 하긴 못하지만 아무튼 오픈하고 나서 가격 인상률이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 아무튼 뭐 구성이 조만간 바뀔 것 같으니까 뭐 좀 기대 반 걱정 반 그래도 나는 또 가겠지 끝